날개 덧친 뒤에 우는 기쁨 안개 거친 9일 때 다시 푼 내 두 발 안 떨어지는 기쁨 Go right, go left, how did it all right 감히 뭘 더 바라야 하는지도 나 힘들었던 그때부터 믿어준 너와 나에게 떨어지는 선물 Go right, go left, how did it all right 지금 저가 아니고 누구와 떠나냐가 더 중요하다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든 꾸준히 머리 안에 있는 mind and rhythm 너의 상황담이야 내 영역이 아니야 man 최친한 친구와 널 책임 못 져댐 우린 어떻게든 내 삶부터 해결해야 해 모두가 그렇듯 치열하게 살 때 그걸 비웃던 그때는 좀 멀었었어 man 고개 숙이는 아버지 죽으론 절대 존경하지 않았던 날 반성해 okay 이젠 다 아름다워 살기 위한 세상에 몸부림이해 고문이 절대 내 곡들이 여태 주인이 못난 수업을 보시는 게 두고 봐 절대 넌 날 두고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아 널 왜 상상해 like it 나게 돋친 뒤에 우는 기쁨 안개 거치고 이때 다시 판 내 두 발 안 떨어지는 기쁨 Go right, go left, how did it all right 감히 뭘 더 바라야 하는지도 나 힘들었던 그때부터 믿어준 너와 나에게 떨어지는 선물 Go right, go left, how did it all right 이미 들어본 적 있던 게 이미 본 적 있던 게 눈앞에 펼쳐진데 빨리 더 망척해도 친구들아 이해할래 나 그렇게 하나씩 이뤄갈게 우리의 지금은 어두워 이럴 땐 빛을 조금 튀기라도 계속 와두면 그 안개가 고치고 날개도 친때가 오면 분명 점이었던 것들이 여전히 형태를 띄게 될 거라고 방에서 오사한 별들 난 기억해 천울도 믿음 편안한 그 시절에 지금도 천운을 봄 심장에 뛰어도 생존의 덕분 집중에 뛰어넘어 잔인 만화전 감상은 뒤로도 허나 다른 아름다움 있었지 여기도 날개도 침 뒤에 우는 기쁨 안개 거치고 이때 다시 판 내 두 발 안 떨어지는 기쁨 Go right, go left, how did it all right 감히 뭘 더 바라야 하는지도 나 힘들었던 그때부터 믿어준 너와 나에게 떨어지는 선물 Go right, go left, how did it all right 도 Safe 도착 안 House 한글자막 by 한효정